우울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유용한 약용 허브들이 많다. 어떤 종류의 허브가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우울증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과 신경계 질환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몇 가지 허브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을 늘리고 초기에 우울증 증상을 어느정도 가라앉힌다. 우울증을 완화하는 좋은 5가지 허브 우울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떤 약용 허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세인트 존스워트 약용 허브 중 세인트 존스워트는 우울증 초기에 사용한 훌륭한 천연 치료제다. 많은 연구에서 세인트 존스워트가 불안과 약용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항우울제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료 물 1컵 250ml 세인트 존스워트 1티스푼 5g 사용방법 물이 끓으면 세인트 존스워트를 넣고 5분간 우려서 마신다. 하루에 3회 마신다. 자연유법은 효과는 좋지만 효과를 느끼려면 약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양귀비 양귀비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용 허브다. 양귀비 활성 성분인 알칼로이드 덕분에 불안과 가벼운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다. 임신과 수요 기간을 제외하고는 양귀비를 먹을 수 있다. 재료 양귀비 꽃 1스푼 10g 물 1컵 250ml 사용방법 차를 만든 후 10분간 둔다. 하루에 3번 마시는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 안젤리카 안젤리카는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용 허브군에 속하며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 안젤리카의 진정 성분은 불안, 불면증,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식욕 감퇴 완화에도 유용하다. 주요 활성 성분의 강력한 효과로 6세 이상인 경우에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젤리카는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재료 안젤리카 꽃 1티스푼 5g 물 1컵 250ml 사용방법 끓는 물 1컵에 안젤리카 꽃 1티스푼을 넣고 5분간 우려서 차를 만든다. 하루에 3회 식전에 마시면 일주일 안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4. 발레리안 발레리안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주로 경련 치료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레리안의 진정 효과가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발레리안은 우울증, 불안이나 불면증과 같은 심리질환을 위한 자연치료제로 여겨진다. 재료 발레리안 1스푼 10g 물 1컵 250ml 사용방법 차를 만들려면 우울증 치료 효과가 몰려있는 뿌리 부분부터 전부 써야 한다. 물 1컵에 발레리안 1스푼을 넣고 15분간 우린다.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3을 마셔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마시면 며칠 안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5. 인삼인삼을 특징 짓는 스트레스 해소. 당장제인 아답토게니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 약용 허브는 뇌기운을 살리고 이완을 도와서 불안, 우울증, 식욕감퇴를 해소한다. 인삼의 부작용인은 긴장 및 고혈압이 있을 수 있지만 권장량 이상을 먹을 때만 나타난다. 재료 인삼 1월 4일 티스푼 1.2g 물 1컵 250ml 사용방법 물 1컵에 인삼 1g을 넣고 끓인다. 3분간 끓이고 5분간 우린다. 아침에 마셔야 신경계에 더 잘 작용하므로 아침에 한 잔식 마신다. 4분간 끓이지 않기 Block זה 가사 펼쳐스 kilometres 3분간 끓인다. 그immingาง Gabriel 7분간 끓이고 5분간 끓인가 fwqqq하면 17분간 끓인다. 20분간 끓인다.